옷 하나만 먼저 고르세요, 먼저 오셨으니까 회원님 먼저 고르세요 뭔가 애티 있는 거 에스 에스 인거죠? 에스 에스 가요 골라요? 한 번도 고르래요 옷을 다 했었는데 뭐가 닦아도 될까? 수영아, 머리띠는 너랑 나랑 약간 엣지 있다 쟤 머리띠다 쟤 머리띠 너도 네가 웃기지 지금 하하하하 골라, 승진아 이게 제일 큰 거야? 안 그래도 키 크네 상투 틀어 나가서 2m 40까지 돼 그러니까 2m 40이야, 지금 오버패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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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명품과감에 이런 옷 있잖아, 너 알지? 맞아요 요즘 또 약간 더티한 스타일이 유행이긴 하죠 손님 너무 그 색깔 잘 받으세요 괜찮아요? 역시 여기 매달 괜찮네요 요년의 신상인 거죠? 이게 그게 디자이너 김춘삼씨가 만든 야, 여기 스티치 죽이네 스티치가 그냥 어디서요? 골라봐요, 형 다 좋은 브랜드예요, 형 형 형끼리 애들 오랜만에 만나니까 되게 써먹써먹하더라 오랜만에 봤는데 되게 써먹써먹해 벌써 피곤해요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벙덩방전 든든하게 좀 택해놓으셔 아, 그럽시다 통이 안 통이 통이 안 맞는데? 못 따라가겠어 하이, 그럽시다 하이, 하이 해봐 하이 그럽시다 하이, 그럽시다